전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린 러시아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딱 하나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에서 빌려준 돈 대신 무기로 갚는 붉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과거의 조선의 땅이었던 두만강 하우의 섬 뚝뚬도를 돌려주고 한국에 핵무기를 주어 붉은 사업에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세계가 놀라워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고 저도 몰랐습니다. 푸틴의 이웃장에는 연애주를 한국에 편입시켜 모든 사업을 한국과 협력하여 나라를 재건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얼마 전 연애주 주지사가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었습니다. 우크바이나와의 전쟁 실패를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족 동맹을 맺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는 중국몽, 세계몽 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중국몽은 세계의 몽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몽은 자기 나라만의 흥망과 세력의 확장에 있어서 국수주의적 한계로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세계의 몽은 전 지구촌의 주민을 살리겠다는 글로벌 시민운동이므로 더 세계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중국몽을 이기고 성공할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몽은 주역이 누구이겠습니까? 질문에 하나같이 대한민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이 식량 준순에 대한 논법을 가르쳐주어서 기하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나라들이 하나둘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금주인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아프리카 토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토지에 맞는 식물을 재배하여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운물을 파서 정수해 식수와 노약 용수로 쓰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의료 시설을 세워 건강하게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인을 만나면 저리라도 하고 싶다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란다의 폴카키에는 모든 것을 한국처럼 바꾸겠다며 한국처럼 되자고 말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몽골이나 사막지대인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몽골에 거쳐 있는 고맙습니다. 아멘